목수와 대장장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벼슬하던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양반은 나랏돈을 야금야금 축내어 모은 돈으로 터가 좋다는 넓은 나무숲을 샀어요.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숲 왼쪽에는 대장장이가 오른쪽에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양반이 집을 번지르르하게 짖긴 지었는데 이쪽에서 땡강 저쪽에서 뚝딱 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질 않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양반은 그대를 단번에 쫓아낼 궁리 끝에 먼저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가만히 보니 자네 집터가 물에 터일세 물을 불을 끄는 것이니 불을 다루는 자네에겐 좋지 않아 그러니 빨리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갈 돈은 내가 조금 보태주지 양반은 거들먹거리며 이사갈 돈을 내놓았습니다. 아이고 소인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하겠습니다. 사울 양반은 그럼 그렇지 하며 다시 돈을 들고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가만히 보니 자네 집터가 불에 터일세 불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니 나무를 다루는 자네에겐 좋지 않아 그러니 서둘러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갈 돈은 내가 조금 보태주지 아이고 소인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해야겠습니다. 양반은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조용히 살수 잊게 됐구나 하며 흐뭇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했어요. 아니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양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대장장이 집에 달려가 보니 대장장이 대신 목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간마님 약속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이 물의 터라 하셨다지요. 물은 나무를 키우니 저같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에겐 꼭 맞는 집터가 아니겠습니까. 양반이 할 말이 없어 목수 집에 달려가 보니 그곳엔 대장장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간마님 약속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이 불의 터라 하셨다지요. 불은 쇠를 녹이니 저같은 날부치를 다루는 대장장이에겐 꼭 맞는 집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대장장이와 목수는 서로 집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둘 다 이사를 하긴 했으니 에이크 사울 양반은 공연이 돈만 쓴 게 아깝고 속셈이 들통난 것 같아 창피했지만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랏돈을 축낸 인쥐에겐 고래등 같은 귀와집보단 쥐구멍이 제격이지 대장장이와 목수는 하하 웃으며 일을 계속 했답니다. 현명한 판결 임금의 병을 고친 덕에 몹시 총애를 받는 어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권세를 믿고 거들먹거리며 마구 횡포를 부렸어요. 아무리 임금께서 총애하신다 해도 저렇게 위아래도 몰라보고 거만하게 굴다니 그뿐인가? 툭하면 백성들을 괴롭히니 백성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조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어이는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 부모의 무덤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문 밖에 있는 넓은 땅을 사들였는데 무덤자리 아래에는 오래된 민가들이 수십 호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 조상님의 무덤자리 밑이니 10월 초수가 끝나면 모두 집을 비워라. 집값은 모두 치러주겠다. 죽은 제 조상 묘자리 때문에 산 사람을 내쫓다니. 백성들은 그의 횡포에 화가 났지만 어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곤욕을 치른 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이는 헐값으로 집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그 해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초소를 못해 이사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이에게 사정을 했어요. 날이 흉년이 들어 새 집으로 이사갈 형편이 못되오니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나 어이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약속대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모두 고소하겠다. 그래서 어이는 백성들을 쫓아달라고 고소했고 지금의 서울시장 격인 한성판윤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성판윤은 권세에 고라지 않고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땅을 사들였기에 법적으로는 쫓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무덤자리는 민가와 떨어져 있으므로 당장 이사가지 않아도 무덤을 옮기는 데 불편이 없다. 더구나 지금 백성들을 쫓아낸다면 굶주림과 추위로 모두 죽게 될 것이니 허락할 수가 없다. 어이는 제뜻대로 되지 않자 임금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어이를 특별하게 생각한 임금은 승진을 시켜 은근히 지시를 내렸어요. 다시 어이의 고소가 들어오거든 그의 말대로 해주도록 하라. 그러나 한성판윤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판결했습니다. 나는 판윤으로서 할 도리를 하겠다. 임금은 크게 놓아요. 승진을 불러들여 일이 잘못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승진은 다시 한성판윤에게 임금의 노여움을 전하였어요. 임금께서 이번 일로 노여움이 크니 이러다 대감이 위태로워지게 되실까 걱정입니다. 그를 아끼는 친구들도 모두 몰려와 충고를 했습니다. 제발 자네와 가족을 생각해서 눈 한 번 딱 감게 이 일로 임금께서 더욱 진노하시면 큰 화가 미칠 것이네. 그러나 한성판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임금까지 움직였으니 그 죄가 크다. 또한 그 권세를 믿고 백성들이 집을 헐값으로 발도록 했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본인은 임금의 명을 거역한 죄로 큰 벌을 받을지언정 죄 없는 백성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죽게 할 수는 없다. 어이가 다시 고소해도 한성판윤은 변함없이 판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아까운 인지 하나를 잃게 됐군.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임금은 승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성판윤의 처사가 옳았구나.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그렇게 소신있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 후 어인은 제멋대로 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한성판윤과 임금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어리석은 사또 어느 고울에 낱노코 기억자도 모르는 새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아버지 덕에 어쩌다가 볕을 한자리 얻게 된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날마다 잔치만 벌이며 놀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전들은 사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같이 흥청망청이니 백성들은 한숨만 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밤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고울에 새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지도 며칠이 지났는데 어째서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이에 그야 금음날이 지난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또가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날에 왔으니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또는 그 뜻을 모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잔치에 달이 없으니 어디 흥이 나야 말이지. 새님은 사또가 끼니를 굶고 있는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밤낮 잔치만 벌이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엉뚱한 소리까지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또를 믿고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일한 것을 갖다 바치는 백성들만 불쌍하구나. 새님은 백성을 도울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곳에 새로 오셔서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인데 사또의 정성이 부족하여 달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이라니 무슨 정성 말인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야지요.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지. 은 오십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사람을 불러 스님에게 은 오십냥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는 실처럼 가는 달이 나타났어요. 잔치를 하던 사또는 다시 새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양을 드렸는데 달이 왜 저렇게 작은 것이요. 부처님께서 돈이 너무 적답니다. 얼마나 더 내야 되는가. 은 백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다시 새님에게 은 백냥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엔 하늘에 더 크고 빛나는 달이 보였어요. 하지만 보름달은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또다시 새님을 불렀어요. 왜 아직도 둥근 달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은천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스님의 말대로 은천냥을 마련해 주었고 스님은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음력 보름달이 되자 하늘에는 크고 둥근 달이 떴어요. 정말 이번엔 둥근 달이 떴구나. 역시 돈을 많이 받치니 달도 더 밝아지는군. 이제야 잔치에 흥이 나는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밤새 달 구경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 후 달이 안 보일 때마다 공양돈을 바쳤다고 합니다. 되찾은 당나귀와 책보 옛날에 어떤 가난한 아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꾼 소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물맛이 어떻게나 시원하고 단지 꼭 꿀물 같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하고 새 기운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물 위로 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쩍 벌려 물 위에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높은 산 꼭대기 위로 가봐라. 나무꾼은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서 처음엔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고? 그곳에 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바보 도깨비가 있거든? 그 바보 도깨비에게 내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그 도깨비가 내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준다니까. 정말? 그래 가보라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참으로 참으로 이상한 도깨비와 개구리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나무꾼 아이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그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 아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정말 그곳에는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쫑긋 뿔이 나고 두 눈이 무섭게 생긴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를 보자 나무꾼 아이는 겁이 나기는 했지만 개구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잊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도깨비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내 소원이 뭔데? 그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좋은 수를 좀 가르쳐줘. 부자가 되는 수? 그거야 쉽지. 내가 당나귀 한 마리를 줄 테니 몰고 가. 당나귀를 몰고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당나귀가 부자되는 미천이 되는 거야. 이리하여 나무꾼 아이는 바보 도깨비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몹시 기뻤습니다. 당장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없던 당나귀가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나무꾼 아이가 당나귀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해가 졌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오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몸으로 길을 걷는 것도 아니어서 주막에서 자고 갈 작정이었어요. 주인장 이 당나귀를 잘 맡아주세요. 이 당나귀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거든요. 그래라 염려 말고 자거라. 그러나 나무꾼 아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주인을 보고 간밤에 맡겨둔 당나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니 당나귀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침에 보니 없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간밤에 나무꾼 아이한테서 부자가 되는 당나귀란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몰래 다른 곳에다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단히 맡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지만 얘야 는들 그 이상 어떻게 하니 마구간에서 곧비를 붙들고 함께 잘 수도 없고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쥐었던 보물을 놓쳐버려 안타깝게 잃을 데가 없었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나무꾼 아이는 다시 그 바보 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도깨비에게 다른 보물이 없느냐고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야 안녕? 왜 또 왔니? 이건 영치가 없지만 내게 또 부탁이 있어서 아니 어제 준 당나귀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만 왔니? 나무꾼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제밤의 주막에서 자다가 당나귀를 잃어버린 사실을 도깨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거 참 안됐구나. 그러면 오늘은 책보 하나를 줄게. 이걸 가져가거라. 이 책보는 어떻게 쓰니? 이 책보는 굉장한 책보야. 책보를 펼쳐놓고 무엇이든 나오라면 나오란 대로 다 나오는 신기한 책보거든. 도깨비야 돈이나 금과 은도 나오니? 그럼 부르는 대로 나온다니까. 그러니 이 책보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되는 거지.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한테 그 신기한 책보를 받았습니다. 말만 들어도 뜰뜻이 기뻤어요. 얼마 안 가서 큰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해가 져서 어제의 그 주막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오늘 밤엔 이 책보를 단단히 맡아주세요. 당나귀처럼 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부디 잘 맡아주세요. 그래 이까지 책보가 뭐라고 누가 가져가겠니? 나무꾼 아이는 굉장한 책보란 것을 설명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 책보가 굉장한 책보라면 또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또 그 책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또 책보를 다른 곳에다 숨긴 거예요. 신기한 당나귀를 가졌던 아이라 책보도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귀한 보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나무꾼 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었지만 다시 도깨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무꾼 아이가 다시 그 산 꼭대기로 찾아가자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니? 나무꾼 아이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귀증한 보물을 잃고 보니 감히 입을 열어 부탁을 할 수가 없었지요. 또 그 책보를 잃어버린 거야. 미안해.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는 이 방망이를 줄게. 이걸 가져가.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괜찮아. 하지만 이 방망이를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고 맡겨. 그러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괜찮아. 두고 보면 알 거야. 나무꾼 아이는 다시 주막 생각으로 갔습니다. 어쩐지 주막 주인이 나쁜 도둑으로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가 져서 자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왔어요. 오늘 밤엔 이 방망이를 맡아주세요. 방망이는 잃어버리지 않게 꼭 조심히 잘 맡아주세요. 이 방망이는 무슨 방망이니? 이거는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나오는 아주 신기한 방망이에요. 그래 염려 말어 내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주의해서 맡아주마. 나무꾼 아이는 이 방망이 마저 잃어버리면 다시는 도깨비에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바깥이 보산스럽더니 곧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 아이가 나가보니 방망이가 주인을 마구 때려서 주인이 그만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망이였어요. 이때야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가 그 방망이를 줄 때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결국 못된 주인에게 도깨비가 벌을 내린 것이었지요. 나무꾼 아이는 주막집 가족들을 불러서 당나귀와 책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타일렀어요. 이제 그 당나귀와 책볼을 제게 돌려주세요. 그대로 숨겼다가는 또 이 집에 어떤 벌이 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주막집 가족들은 벌벌 떨며 숨겨둔 당나귀와 책볼을 가져다가 나무꾼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벌이 다시 안 내리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리하여 주막을 다선 나무꾼 아이는 당나귀와 책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아주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거지와 대장장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장장이가 부모를 잃고 구걸 다니던 거지 아이를 데려와 먹여주고 입혀주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거렁뱅이 아이를 뭐하러 데려왔나? 나중에 커서 키워준 공도 모를 테니 괜히 헛수고 하지 말게나. 대장장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추위에 저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 혹시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수고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헛수고 하겠는가? 대장장이는 거지 아이를 쇠돌이라 이름 지어주고 틈틈이 대장 까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덧 쇠돌이가 자라자 대장장이는 대장일 도구 한 벌과 품품히 모은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쇠돌아 네가 네가 우리 집에 온지도 스무 해가 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일도 능숙해졌으니 내가 살림을 내주마. 다른 동네에 가서 네 대장간을 짓고 잘 살아보아라. 아닙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주인 어른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는 내 갈길을 가거라. 그리고 칼과 도끼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 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넨 거지아이를 데려다 그렇게 잘 키워주었으면서 뭐하러 살림까지 내준단 말인가 나중에 그 은혜도 모를 테니 괜히 헌일하지 말게나 대장장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쇠돌이를 빈손으로 내보냈다가 혹시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제물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헌일이라 하겠나 그래서 쇠돌이는 이웃마을에 대장간을 차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장이가 성냥 놀이를 하고 와보니 왠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대장간에 죽어 있었어요. 아니 원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놀란 대장장이는 얼른 관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가에서는 대장장이를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고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 많아였습니다. 대장장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더니 대장장이가 칼과 도끼 같은 날부치를 좀 잘 다루나 밤낮 치고 때리고 달구는 일을 하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군. 그래서 대장장이는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 소문을 들은 새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입고 짜고 다니며 하소연했습니다. 거지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데려와 먹이고 입혀 살리신 분이 어찌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주막집에서 이 말을 들은 한 노인이 새돌이를 불렀습니다.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사정이 정말 딱 하게 된 것 같네. 내가 몇 자 적어줄 테니 어디 한번 광가에 받쳐보게나. 옛날에 항적이 의왕제를 강가에서 죽이니 죄는 항적이 저지른 것이지 강이 저지른 게 아니다. 이제 도적이 사람을 대장간 안에서 죽이니 죄는 도적이 저지른 것이지 대장장이가 저지른 게 아니다. 이것은 중국 진나라 사람인 항적이 장군 항호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나중에 강에서 의왕제를 죽인 고사를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받아본 사토는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 자기 대장간에 사람을 죽여놓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토는 다시 조사를 하여 진짜 범인을 잡게 되었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대장장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새돌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인인 대장장이가 한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칼과 도끼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 하셨지요. 여러분의 입도 칼과 도끼와 같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대장장인은 거지아이를 살림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했고 거지아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대장장이를 구함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한 것이라 칭찬했답니다. 슬기로운 딸 옛날 어느 고을에 재물욕심 많은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첫날부터 아전대를 불러 백성들의 재산을 뺏을 국리부터 했어요. 여봐라 이 고을에 나보다 더 부자가 몇이나 되는고 예 사또 왕부자와 배부자 그리고 강부자 모두 셋이옵니다. 백성이 그 고을 사또보다 재산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사또 무슨 말씀이신지 아전들은 사또의 속댓을 몰라 서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자들이 재산이 많다 하여 거들먹거리며 사또의 명을 듣지 않는다면 내 어찌 이 고을을 다스리겠느냐 너희는 어서 그 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고 나보다 많은 재산은 모두 걷어오도록 해라. 그제야 아전들은 보랴보랴 부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부자들은 나중에 큰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 미리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강부자만은 그 일이 부당하다면서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명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기어이 제 제모를 믿고 사또의 명을 어겼다 말이지 여봐라 당장 그 자를 잡아오도록 해라 강부자가 붙들려 오자 사또는 대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서 숨기려는 개냐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 외동딸을 위해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됐겠다 사또는 사또는 계속 억지를 부리며 다그쳤습니다 예 아이고 사또 아닙니다 제 재산은 땀 흘려 이래 모은 것입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재주가 많다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풀 수 있으렸다 내가 만약 내가 내 문제를 푼다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못 맞춘다면 그동안 내가 남의 재산을 훔친 것으로 알고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어찌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 내가 사또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냐 강부자는 억울하고 기막혔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서 문제를 내십시오 너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낮도 밤도 아닌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도적죄를 면치 못할 것이고 내 재산은 물론이요 내 딸도 내가 데려와 노비로 삼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던 말인가 강부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재산은 물론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까지 뺏기게 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재산을 내주면 별 탈이 없겠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은 죽기보다 못한 것이다 강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를 풀 길이 없어 자리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외동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걱정 걱정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래 그게 무슨 수냐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시고 아버지는 구경이나 하세요 사흘째 되는 날 날이 저물어서야 강부자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제 딸도 함께 왔습니다 올커니 저놈이 문제를 풀지 못해 딸을 데려온 것이 틀림없구나 사또는 그러면 그렇지 하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문제는 풀었느냐 그런데 강부자는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또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강부자가 신호를 하자 이상한 사림을 한 강부자의 딸이 노세를 타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니 낮은 지나가고 밤은 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또께서 분부하신 대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입니다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제 몸에 걸친 그물은 옷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가리려고 입었으니 옷은 옷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옷도 아닌 옷입니다 다음은 제가 타고 온 이 동물은 노세라고 하니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유와 앞말 사이에 났으니 말은 말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말도 아닌 말입니다 그럼 선물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니 받으시지요 강부자의 외동딸은 품속에서 참새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받으려고 손을 내미니 참새가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참새가 날아가 보이지 않으니 선물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물로 가져왔으니 선물은 선물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선물 아닌 선물입니다 사또는 너무도 틀림없는 말에 더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강부자는 딸과 함께 돌아갔고 이 소문이 퍼지자 사또는 더 이상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못했답니다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 옛날 어느 산골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 시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 차지한 형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 시착한 아우는 재산을 형이 혼자 다 차지해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우가 양식이 떨어져서 형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눈을 불아리며 형은 아우를 노려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을 좀 꿀까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내게 구워줄 양식이 어디 있니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형님 형님 이번만 보아주세요 다신 꼬라오지 않을 테니까요 잔소리 말고 돌아가라 안 가고 자꾸 버티면 때려서라도 쫓아낼 거야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고약한 성미를 잘 알기 때문에 아우는 더 사정을 하다가는 정말 매를 맞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우는 얼른 형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음 시착한 아우도 그때만은 형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우는 기운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수수 이삭이 몇낮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우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옳지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구나 이것이라도 주워가서 쪼먹어야지 이렇게라도 허기를 면회하지 그러나 아우는 얼마 안 가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족이 나누어 먹으면 먹은 둥 만둥이지 그럴 바에야 이걸로 아예 수수떡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게 좋겠어 그러면 아마 갑절은 남을 거야 그걸로 또 갑절의 수수를 사오고 또 그 수수떡으로 갑절의 수수를 사고 자꾸 그렇게 되풀이하면 얼마 안 가서 나도 부자가 되겠지 아우는 그런 생각을 해낸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 수수로 금방 수수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섰습니다 아우의 발걸음은 희망에 넘쳤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아우는 길가에서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얼른 보기에 몹시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픈듯 했어요 할머니는 아우를 보자 목에서 모기 소리만 한 소리를 간신히 내며 말에 걸어왔습니다 여보게 날 좀 도와주게 여러 날을 굶었더니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구먼 제발 이 늙은이를 좀 살려주게 나를 도와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늙은 할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착한 아우는 이 늙은 할머니를 보자 최근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늙은 할머니의 배고픈 괴로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시 착한 아우는 자기 배고픈 것도 있고 가지고 가던 수수떡을 그 늙은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복이 딱하군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받아 잡수시고 요기하세요 수수떡입니다 가진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늙은 할머니는 수수떡을 받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냈어요 젊은 젊은이 정말 고맙네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니 정말 고마워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난 죽고 말았을 걸세 이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어서 가보세요 그럴 수가 있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도 큰 은혜를 베푼 것이라 한다네 젊은이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가만있자 이제 생각이 나는군 내 말을 잘 듣게 예 무슨 말씀인데요 저기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그러면 거기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거야 그러거든 그 나무 밑을 자세히 살펴보게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붉은 구슬 한 개와 푸른 구슬 한 개가 있을 거야 젊은이 내 말 잘 들어야 하네 그 두 개의 구슬 중 푸른 구슬만 가져가게나 절대로 붉은 구슬을 가져가서는 안 돼 그 푸른 구슬을 가져가거든 마당에다 한번 던져보게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 번 더 말하지만 절대로 붉은 구슬을 가져가선 안 되네 이런 이상한 말을 마치자 늙은 할머니는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착한 아우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 꼭대기에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뿌리 근처에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각각 한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아우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붉은 구슬은 놓아두고 푸른 구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한 아우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우선 그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살이 찐 큰 황소 한 마리가 마당에 오뚝 서 있는 겁니다 착한 아우는 하도 신기해서 그 구슬을 주워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까처럼 큰 황소가 나와 섰습니다 착한 아우는 하도 재미가 나서 연거푸 잡고 던져보았더니 그럴 때마다 황소가 한 마리씩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착한 아우의 마당이 비좁을 만큼 많은 황소들이 착한 아우가 부자가 되자 그 소문은 온 동네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마침내 욕심 많은 형네 집에까지 전해졌어요 소문을 전해 듣자마자 욕심이 생긴 형이 착한 아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까닭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착한 아우는 숨김없이 늙은 할머니를 도와준 일과 푸른 구슬 때문이라고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우한테서 아우한테서 자세히 설명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금방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너무 급히 달리느라 숨을 헐떡거리며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아우가 말한대로 큰 나무 밑에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각각 한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욕심 많은 형은 금방 입이 벌어졌어요 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붉은 구슬 속에도 틀림없이 좋은 것이 들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을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착한 아우를 속으로 비웃었어요 두고 보라지 어디 제놈만 부자가 되나 그 놈은 구슬 한 개로 부자가 되었지만 난 구슬이 두 개야 형은 집으로 돌아오자 우선 푸른 구슬부터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우의 말과 같이 큰 황소가 나왔습니다 형은 기쁨을 참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붉은 구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나온 황소를 잡아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와 똑같은 큰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딱 벌려 큰 소리로 으르렁대며 욕심 많은 형에게 달려들어 그만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착한 아우를 돌보지 않고 욕심만 부리던 형은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꿈 해몽 옛날 옛날에 멸치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하도 크고 벙벙하여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혼자서 해몽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생각다 못해 가자미를 불러 서해의 망둥이에게로 보내기로 했어요 가자미야 이 편지를 서해의 망둥어님께 전해라 홍 망둥어님이 바빠서 못 오신다면 네가 내 꿈 이야기를 해드리고 해몽을 해달라고 해라 예로부터 서해의 망둥어님은 꿈 해몽을 잘하기로 이름난 분이야 이리하여 가자미는 멸치가 써준 편지를 들고 길을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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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걸음으로 간대도 동해에서 서해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가자미는 남해를 둘러 고생고생 끝에 마침내 서해로 나섰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멸치가 적어준 망둥어의 주소를 펼쳐들고 망둥어네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망둥어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망둥어의 집은 크고 의리의리 했어요 가자미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망둥어에게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동해에 사는 가자미라는 곡인데 무난 드립니다 가자미라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고 예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모시고 있는 멸치님께서 이 편지를 전하랍시기에 심부름을 왔습니다 가자미는 편지를 망둥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망둥어는 편지를 받아 읽어내려 갔어요 먼 길에 수고가 많았다 너희 주인께서 이런 편지를 보냈으니 내가 아니갈 수도 없구나 가자미야 내가 너희 주인에게로 갈 터이니 내가 길을 안내하거라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서해의 망둥어는 가자미의 안내로 며칠 뒤 동해의 멸치집으로 왔습니다 멸치는 망둥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먼 길에 저를 저를 위해 와주시니 참으로 고맙게 이를 데 없습니다 직접 가서 뵈어야 할 텐데 앉아서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십사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꿈을 좀 해몽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모처럼 저를 정해주시니 사양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윽고 망둥어를 대접하는 주안상이 나왔습니다 상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멸치와 망둥어는 서로 권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망둥어가 멸치에게 물었어요 여보 주인장 그래 주인장께서 꾸신 꿈이 어떠한 꿈이었는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걸음으로 실려도 가고 신논에 뿌리기도 하였으며 추오락 더오락 참으로 변화가 많았지요 도대체 무슨 꿈이 이렇습니까 제발 그 꿈을 좀 해몽해 주십시오 망둥어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앉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을 받았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재수 좋은 꿈 입니다 주인장께서 장래에 용이 되셔서 하늘로 오를 꿈 이지요 멸치는 이 말을 듣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틀림없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갔으니 용이 되는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땅 위로 떨어지신 것은 용이 비를 내리기 위해 물을 퍼 올리려고 내려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엔 남의 걸음으로 실려 가셨댔지요 그건 용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고 흰눈이 내린 것은 용이 내린 비가 겨울에 얼어서 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우락 더우락 한 것은 용이 1년 내내 계절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꿈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해몽을 듣자 멸치는 금방 용이라도 될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멸치는 하인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더 내오라고 하여 망둥어에게 권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가자미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먼 서해까지 가서 망둥어를 데려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둘에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인마님 그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꿈입니다 주인께서 큰 변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나쁜 꿈이지요 무엇이라고 네가 뭘 하느냐 유명한 망둥어님이 좋은 꿈이라 하지 않느냐 글쎄요 그 해몽이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글쎄 두고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뒤에 가서 후회하시지나 마세요 가자미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자 멸치도 새그머니 가자미의 해몽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어디 한 번 내 꿈을 해몽해 보아라 제 말을 똑똑히 들어보세요 그 꿈은 주인께서 낚시에 걸릴 꿈입니다 어부가 낚시대를 채면 주인께서 낚시에 걸려 물 위로 오르게 되니까 하늘로 오른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낚시줄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니 땅 위에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걸음에 실려간다는 것은 그거야 뻔하지 않아요 고기를 잡았으니 어부가 그것을 다래끼에 넣어서 들고 갈 테니까요 주인께서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걸음으로 실려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 그럼 흰눈을 뿌린 건 또 무엇을 뜻하느냐 어부가 고기를 잡았으니 구워 먹으려고 고기 위에다 흰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 소금이 바로 흰눈 아니겠습니까 멸치의 얼굴이 금방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추우락 더우락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님도 그래도 모르셔서 물어보세요 고기를 굽자면 숯불을 부채로 붙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면 춥고 바람이 안 일면 덥지요 이제 아셨지요 이래서 주인님이 낚시에 걸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나쁜 꿈이랍니다 망둥어의 해몽을 듣고 좋아하던 판인데 가자미의 엉뚱한 해몽을 듣자 멸치는 벌컥 화가 치솟았습니다 이 녀석 니가 무얼 알아서 종알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가자미의 따귀를 쳤습니다 이때의 멸치가 어떻게나 새게 가자미를 후려쳤던지 그 바람에 가자미의 두 눈이 오늘날처럼 한쪽으로 몰려가 박혔답니다 한편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꼴뚜기는 지레 겁이나 눈을 뽑아 꽁무니에다 찼답니다 이 소동의 멸기는 머리가 몹시 밟혀서 머리가 오늘날처럼 납작해졌고 기가 막혀 크게 웃다가 입이 귀 뒤까지 찢어진 거랍니다 그리고 병원은 멸기의 입이 찢어진 것을 보고는 미리 자기 입을 잔뜩 움켜쥐고 웃다가 입이 그만 오늘날처럼 뾰족해졌답니다 토끼와 개미 개미는 아주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제 손으로 먹을 것을 얻는 일도 귀찮아하며 토끼 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자랐지요 토끼 떨 사이에 들러붙어 토끼의 피만 빨아먹고 있으면 변할 뿐더러 겨울에는 뜨듯하고 여름에는 토끼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시원했습니다 개미들은 언제나 놀고 있어도 좋았어요 그런데 개미들을 괘씸하게 생각한 토끼가 어느날 꾀를 하나 내어 개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난 걸 줄 테니 등에만 붙어 있지 말고 땅바닥으로 좀 내려와 보아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난 걸 준다는 바람에 개미들은 모두 토끼의 등에서 땅바닥으로 기어 내려왔습니다 토끼는 밥 한 덩어리를 커다란 나뭇잎에 붙여가지고는 그 한 끝을 입에 물면서 자 모두들 가까이 와봐 하고 개미들 앞에 나섰습니다 개미들이 좋아서 토끼에게로 달려가니까 토끼는 깡충 뒷걸음으로 뛰어 물러앉습니다 자 이만치 더 가까이 토끼가 또 개미들을 불렀어요 개미들이 또 앞으로 와 몰려가면 토끼는 다시 뒷걸음질을 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뒷걸음을 치면서 나뭇잎에 붙인 밥을 먹여줄 듯 먹여줄 듯 하면서 맛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개미들은 그만 화가 났어요 우리를 놀리는 거야? 암만 놀려봐 우리가 물러갈 줄 알고 개미들은 한사코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암만 따라가 보아도 토끼가 뛰는 데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개미들은 먹고 싶은 밥덩이도 먹어보지 못하고 맘대로 빨던 토끼피도 빨아먹지 못한 채 온종일 토끼를 붙들려고 따라다니다가 기진맥진에서 사지를 뻗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토끼는 얼마를 뒷걸음질했던지 한 곳에서는 깡충 뛰다가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아야타고 토끼가 뒤돌아 서서 보니 그곳은 절벽 밑이었습니다 바윗돌에 엉덩이를 부딪힌 것이지요 토끼는 절벽이 너무나 깎아지른 듯이 높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실개천을 뛰어 건넜습니다 개미들은 물이 가로 놓여 토끼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물 이 편에 모여 서서 토끼가 다시 건너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싫어서 떼어버린 토끼가 개미에게 가까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개미들은 피곤하고 배가 고파 허리를 졸라메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파 눈은 기어들어가다 못해 뭉개져서 앞을 볼 수도 없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으니 어디 먹을 걸 찾아보자 하고 개미들은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걸 찾기로 하고 한 패는 그 자리에 남아서 토끼가 건너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개미들은 잘록해진 허리로 어정어정 기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동네 가까이까지 가서 겨우 쌀알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개미들은 그걸 조금씩 나눠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지만 토끼는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개미들은 토끼 등에 붙어 다닐 생각은 하지 않고 땀 흘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편하게만 살려다가 굶어 죽을 뻔한 개미들은 배가 고파 졸라맨 허리가 지금까지도 가늘게 잘록하고 그때 뭉개진 눈은 지금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느다란 뿔을 지팡이로 삼아 길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목수와 대장장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끄러우니 이사를 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운운하며 이사를 보내려던 양반은 이사비용만 손해를 보고 결국은 달라진 것이 없이 시끄럽게 살게 되었지요 우리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괴로운 쪽도 시끄럽게 하는 쪽도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